한미반도체의 주가가 6월 21일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장중 52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주가가 맥을 붙이면서 내림새로 돌아섰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1일 오후 1시 10분 현재 전해보다 650원 내린 3만 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6분께 52조 신고가 3만 1,850원을 찍었습니다.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한미반도체의 이날 오후 1시 10분 주가는 지난해 말에 1만 1,500원에 비해 163.04% 상승한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15.71% 오른 데 비하면 10배 넘게 뛰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한달간 400억원이 넘게 한미반도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21일에는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외국인의 비중이 8.7% 소액주주 비중이 41%에 이릅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티비가 특허 출연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